오나라가 본 전현무, 이찬원의 두 사람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. 변호사들이 모여 논쟁을 펼친 프로그램. 똑소리 나는 찬원. 똘똘이. 장르 불문 어디서든 열리라는 찬또 위키. 경악을 보다 훨씬 더 많이 정문식이 뛰어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. 현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. 여기는 그냥 현무인데. 나마카 부르더라고. 여긴 똘똘이 텅텅이.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